봄투데이 그러면, 뒷면에 banana 바로 haya brasil 24 트럭에 트럭에 17 트럭에 18 트럭에 30 20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40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니셜 기입이 가능하신데요. 이니셜은 제품 앞면 하단부와 카드 수납꽂이 하단부에 기입이 되시는데요. 이쁜 필기체이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